그림은 사람 피가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고요. 기역과 니은은 보조티림프구, 보조티림프구, 티림프구입니다. 2차 방어인 특이적 면역을 담당하는 애 중에 하나고요. 티림프구이기 때문에 어디서 성숙되어 가슴샘에서 성숙이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포독성 티림프구, 역시나 마찬가지, 가슴샘 성숙,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우선은 병원체 X가 딱 들어오면 대식세포가 지금 식균작용을 하죠. 이건 1차 방어예요. 비튀기적 면역. 그 다음에 항원 제시를 할 거예요. 누구한테 합니까? 보조티림프구에게 합니다. 그쵸? 그럼 보조티림프구가 이제 세포독성 티림프구를 활성화시키려고 촉진할 거예요. 니은이 세포독성 티림프구고요. 세포독성 티림프구는 뭘 하게 됩니까? 이렇게. 병원체 X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세포성 면역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쵸?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보조티림프구는 대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인식한다. 그쵸? 자, 니은. 세포독성 티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됩니까? 아니죠. 우리 형질세포, 기역세포는 비림프구. 그건 체액성 면역과 관련된 거잖아요.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P에서 세포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지금 요게 세포성 면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세포독성 티림프구가 직접 파괴하는 거.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3번이 됩니다. 세포독성을 위주하기 세포독성 în posti 세포독성 ilo proprietary trena 얼學 세포독성 în posti